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고수를 만나다. 오늘의 고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방송도 같이 많이들 하셨는데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부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쓴소리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같이 또 형님 동생 하면서 하셨는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되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방송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괜찮던데 한 3, 4주 전에 무릎을 다쳐서 입원해 계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저랑 고정 출연하는 매볼쇼나 라이브에 못 나왔는데 제가 아프다 이런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전 정지 작업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 원장 해가지고 치과하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해보니까 퇴원해서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음성이 좋아졌는데 축하한다. 형님 제가 식사 한번 모실게요. 이재호 장관이요. 이재호 장관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겁니까? 아니 와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한 자리 주워버리면 말 못하잖아요. 입에다 떡을 하나 이렇게 딱 넣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용호 교수 같은 엉터리 같은 그런 통일부 장관은 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통일부 장관을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20년 전에 장관했는데 또 하냐. 부총리를 올려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방송도 안 나갈 테니까 우리 갈래요. 가서 대북 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대통령께 직접 설명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양수 겸장이네요. 적합하기도 하고 이재호 장관은 그 자리에. 이재호 장관은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방송 안 나오겠죠. 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차장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잘 갔어요. 이재호 장관이 가시면 60 민중항쟁 이런 행사에 참가하지 않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호 위원장은 제동을 걸 거예요. 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올해 60대 행안부가 주최 측인데 참가를 안 하는. 그게 말이 되는 짓거리예요. 희한한 광경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민주화를 부인해버리면 지금 그래서 독재로 가는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더하고 있잖아요. 더하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 그러면 이제 현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iaea 최종 결과 보고서. 국민의힘에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 정부에서는 박구영 국무조정실장인가요? 존중하겠다.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 이미 박료를 사실상 다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 일본이 할 일을 기시다 총리가 할 일을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잖아요. 일본도 국민도 환경단체도 어민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 예산을 어민대책 예산을 사조를 편성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런데 우리가 다 대변인 노릇하고 홍보대사 하니까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민대책으로 풍평 피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평가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것만 피해보상액으로만 사조를 편성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민주당에서 특별법 낸 것도 오염수가 피해가 안 일어나는데 왜 특별법을 내서 왜 보상해주냐 이런 논리로 반대하시던데. ia의 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미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국제적인 여론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일본에서 ia의 평가원들에게 무슨 뇌문을 줬다 하는 것도 보도가 됐지만 그건 난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ia의는 핵 무기 등을 관리하는 거지 그러한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곳은 아니에요. 네. 이 와중에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에 문체부 장관 하시지 않으셨나요? 잘했죠. 네. 하셨잖아요. 지금도 문체부 직원들이 제일 훌륭한 장관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체부가 대통령이 니네 그렇게 대통령 말 안 따를 거면 가서 여의도 가서 정치나 해. 문체부를 딱 찍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지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즉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안전성을 주장해 온 전문가들을 쫙 합류를 시켰어요. 이제 오염수에 문제 있다. 오염수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에서 대응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오염수 관련된 얘기를 가짜뉴스라고 보는 것 그리고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서서 뭔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합니까? 통일부나 문체부나 환경부 이런 것을 2년부서로 해서 1급들을 전부 몰살해 버리던데요. 문체부를 그렇게 관리를 하면 이 나라 문화예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때 dj 대통령께서 얘기도 하셨고 우리 박주현 이번에는 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데 저는 박복윤 장관도 기자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언론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니까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건데 또 그러면 차관 직거래해 버리니까 어차피 장관은 허수아비 아니에요. 차관 직거래해서 직접 통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다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반대하는 것은 마치 60항쟁 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운하니까 우리는 참석 안 해. 이거하고 똑같죠. 이걸 왜 반대하면 가짜 뉴스로 단속을 합니까? 자기들 막 자기들 가짜를 뉴스로 단속해야지. 거기 가르테네 되네 진짜. 사실 차관 직거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헌정사상 차관 직거래 정치인 처음 본다. 그렇죠. 이건 아니 장관 허수아비 만들어놓고 차관들 대통령실 사람들을 내보내서 딱 장악해 가지고 직거래하겠다고 하면 이게 국정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공직사회가 되는 거예요. 딱 1급은 아무리 임기가 없다고 하지만 일제히 몰살시켜버리고 고공단으로 2급 상급도 물갈이 하겠다. 이건 공무원법도 입안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박정희가 5.16 혁명을 해서 전두환이 12.12 이렇게 해서도 이런 짓 안 했어요. 공무원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적으로 돌리고 내년 총선도 그렇고 국정운영도 그렇고 이거 잘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물론 잘못하는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처럼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조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보세요. 일본 보세요. 장관이 대통령이 총리가 아무리 바뀌어도 직업 공무원제가 탁 착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도대체 대통령 바뀌면 다 바뀌어요? 저는 차관 직거래 정권과 제일 권력자 차관이 직거래하는 거. 이거 처음 일이죠.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부부장의 국가라고 보통. 북한은 부부장이 세죠. 부부장이 제일 세잖아요. 부장 말고 부부장. 부장이 장관이고 부부장이 차관이거든요. 우리나라로 하면. 거기는 부부장 국가예요. 가서 보면. 김여정 부부장. 네. 김여정도 부부장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보던 게 우리나라의 남쪽에서 또 재현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퇴진 반대하면 적으로 돌리는 것도 김정은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하는 iaea 보고서 비판하고 하는 것을 대선 불복 윤석열 탄핵 정권 퇴진 내년 총선 전략 이렇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평가를 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야당에서 저도요 전국 시구 강연을 지금 한 30회 이상 했습니다마는 거기 청중들이 질문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몰아내자. 절대 헌정 중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 언제 누가 퇴진하라고 했어요. 누가 탄핵한다고 했어요. 누가 선거 불복이에요. 자기들이 해놓고. 그러면서 오늘 앞에서도 좀 다뤘는데 요새 대통령이 과거에는 자유에 꽂히셨는데 최근에는 카르텔에 꽂히는 것 같아요. 카르텔에 꽂혔죠. 네. 카르텔에 꽂히셔서. 그럼 자기들 카르텔부터 허물아 버리나갔어요. 법조 카르텔. 그렇죠. 검찰 카르텔. 검찰 카르텔.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웃기는 거죠. 어떻게 김건희 여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부인한다고 하지만 누구 알아서 기었든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역대. 어떤 대통령 부인이 자기 친정 땅 자기 땅 지나가는데 그런 짓 한 일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정권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 끝나면 불을 보듯 레임덕이 오는데 그때 어떻게 당하겠어요. 퇴임 후에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야당 쪽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야당 쪽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잘 돼요. 앞으로. 그렇습니까 아니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오늘 뭐 로텐도울에서 1박 2일 농성 한다고 해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주 최근에 와서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더 싸워야죠 더 싸워야 된다. 아니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불신하는 그런 iaa 보고서를 가지고 강요를 한다. 자기들은 수조물을 먹지 말고 차라리 후쿠시마에 가서 핵폐수 그것 좀 마시고 오라고 그러세요. 네 정말 또 그렇게 하실 분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민주당 어쨌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관련된 것은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시고 더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 전 대표님들이 대거 등장을 하셨어요. 이게 뭐 전 대표 난리고. 주미애 이낙연 송영길. 저도 전 대표 두 분은 난리를 치고. 아 누구요 추미애 송영길. 만만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에요. 전 대표 세 분이 동시에 등장을 하신 것 같아요. 추미애 이낙연 송영길.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전 대표님들이 보통은 현 대표가 이렇게 보폭을 넓게 해주려면 좀 이렇게. 아니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현 대표에 대해서 지적하고 충고도 하고 또 반대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도 하고 해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는 제청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 내용은 저도 아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백해무익한 얘기를 왜 지금 꺼내는지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보면 100만 원 골프채 선물 받은 것도 기소를 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돈 봉투 300만 원 받은 것 한동훈 장관이 20명이라고 밝힌 것 이걸 다른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20명 전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전초전 아닌가 하라고 어떻게 됐든 그러한 문제로 무리가 있다고 하면 좀 자숙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현재 귀국에서 좋은 행동을 하지마는 김대중 5.18 선친묘. 노무현 대통령 오늘 가고 지금 아마 이 순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 묘소나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가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대통령이. 여기 뭐 하러 왔냐. 빨리 이재명 만나서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투쟁해라. 그러고 나중에 왔나.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꾸 만나자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전화를 했으면 귀국했느냐 만나자 했으면 빨리 만나야죠. 아니 그거 지금 안 만나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윤석열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나서 손잡고 소통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이 민주당이 바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 이길동말동한데 좀 둘이 뭉쳐서 손잡고 다녀야지. 그 꼴이 무슨 꼴이에요. 네. 자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근데 여기 이제 또 한 발짝 더 나가셨어요. 이상민 의원 얘기까지 제가 답변할 군번은 아니잖아요. 5선 의원이시잖아. 5선 저보다 1선 더 했지만 아무튼. 아니 뭐 유쾌한 결별 뭐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군당이 어떻게 유쾌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 한 번 해봤잖아요. 국민의당. 군당하고 싶은 사람은 박시원한테 물어보고 해라. 물어보면 나가면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과 국민들은 민주당이 단합해라. 그리고 강한 민주당이 되라. 이것은 김대중 총재는 79석을 가지고 정권교체를 했어요. 새정치국민회의 시절. 97년 대선에서요. 115석을 가지고 정권 재창출. 노무현을 당선시켰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단합해서 강한 민주당이 되면 즉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아니라 김대중의 민주당이 되면 내년 총선 승리도 하고 정권교체도 가능하다. 이 길을 두고 왜 헤매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무슨 유쾌한. 유쾌한 결별. 유쾌한. 먼저 자기 나가지 그럼 뭐. 혼자 나가라.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단합할 때다.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단합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단합박지원 선생님. 지금까지 단합박지원 전 국참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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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